그게 학급이 되는데 이거는 거창한 뭐 학급이 되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딱지 많은 정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당황스러운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령 도망이 교실에서 도망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도망을 넣고 찾으시면 돼요. 도망이 일어났다 이거 참 시위를 하는 일이 안 할 수 있기는 안 되는 예언죠. 도망 사과를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는 여기다가 검색창을 도망. 그럼 제가 참 오지랖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전에 일반해라. 이렇게. 교실에 세컨 담당자가 하나씩 들어가지고 이동 수업 시간에는 이런 보따비를 제가 하나 장난을 써도 주고. 얘들아 팡당팡당 집 전화. 그 나한테 이동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한테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나한테 맡겨놓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 말이죠. 또 환경미화는 여기 끝이 나요. 그냥 환경미화는 이렇게 보세요. 환경미화는 이렇게 입력하시면.